당신 아들, 살인자의 자식이랑 꼬리표는 어떻게 할 건데요? 아버지 때문에 평생 손가락질 받아! 억울한 일 있으면 말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? 세상 천지에 우리 같은 사람들의 말을! 누가 들어주긴 압니까? 김두식이 도와줄 거면 참고가 될 거예요. 내가 이번에도 꼬맹이한테 비상구를 열어줄 거야. 오케이! 탄성! 제가 이걸 제시로 다시 할 수 있다니까요. 저 박태용이에요, 박태용!